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감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특징은 뒤에 동사이나 형사부터 써주세요. 첫번째, 지금 마, 바로는 듯이구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나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강와 부조 연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뭐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강뭐부조로 써주세요. 다 강라이 베이징 부타이시관 그는 방금 북경에 오기 때문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강강, 강차이 지금 마, 방금, 이제, 금방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두 개 단어 뜻이 똑같아서 바꿔 써도 괜찮아요. 다 강추추추라 다 강추추추추라 그는 방금 나갔다. 나는 방금 그녀에게 정화했었다 刚才와 고 같이 연결 쓰는 경우가 많아요 刚才 뭐 뭐 고는 여기서 고는 뭐 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통로 하지 마세요 그냥 방금 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있는 데시피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마지막 러 받아이지 마세요 这件事已经解决了 이 일은 이미 해결되었다 我们已经分手了 我们已经分手了 우리는 이미 헤어졌다 早就了 早就了 벌써 전에 이미 일찍이 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早就了 已经了 비슷해요 바꿔서도 괜찮아요 하지만早就了는 강조는 말투 가지고 있습니다 我早就出发了 我早就出发了 나는 벌써 출발했다 早就放棄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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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포기했어요 早就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曾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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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금 이미 병했어요. 옛날에 좋아하는 무거는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한대 이 두시를 매우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이 두시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했어요는 말투 가지고 있어요. 처음, 고, 처음, 고, 일찍기 한 적이 있다. 여기 처음는 처음 징 박고도 괜찮아요. 他曾 당고老師, 他曾 당고老師, 可能 일찍기 선생님이 이어둔 적이 있다. 나는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정진 뭐뭐고, 정화고 가운데 동사부터 써주세요 하고 병화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되지만 지금은 아닌다. 옛날에는 이렇게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라는 말투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고 가운데 동사부터 써주세요. 정화고 가운데서 써도 괜찮아요. 따로따로 써도 문제 없어요.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너는 뭐 하는거에요? 너는 뭐 하는거에요? 뭘 하고 있어요? 장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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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뭐 하는거 한다. 미래의 형에서 써요. 타, 장야오, 리카이, 쯔리. 타, 장야오, 리카이, 쯔리. 그는 이곳을 떠나갈고 싶다.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퇴고 싶다. 리카 리카 즉시 국 당장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징 리카 가이비안 지화 징 리카 가이비안 지화 당장 계획을 바구세요. 마 마 마 상 국 즉시 당장 는 의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크와 마 상 사실 똑같아요. 근데 마 상 는 구호 형식에서 더 많이 써요. 리크는 문장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강조할 때 많이 써요. 차 마 상 주 다 차 마 상 주 다 차 가 구 독차합니다. 마 상 와 쥬 연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마 상 쥬 마 쥬 이렇게 연습하세요. 도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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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로 문득 뒤에 동사이나 형사 부터 서주세요. 방지앤 도둘시 안진 샤라이 방지앤 도둘시 안진 샤라이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도둘시 도둘시 야코 우연 도둘시 야코 우연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도란 도란 갑자기 별안간 도룡히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동사이나 형사부터 써주세요. 도란 와 도둘시 도란 도둘시 도란 과거에 대해 많이 써요. 문장에 인물 묵사할 때 아니면 어동 상황을 묵사할 때 많이 쓰는 단어비에요. 구어 형시에서 많이 안 나와요. 구어 형시에서 많이 나온 것은 도란이에요. 도란은 문장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구어 형시에서 써도 괜찮아요. 도둘시 저는 처음에 이 행사에 참가하고 싶지 않나지만 과장님 나를 속득했다 이 제품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종종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지초는 병환의 말투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을 바꿨어요 처음에 이런지만 나중에 이렇게지 않나요 이렇게 병환의 말투 가지고 있어요 계속 영서 끈이 없이 쪼구 내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형사이나 동사부터 써주세요 비가 계속 내린다 요즘 날씨가 계속 춥다 향라이 향라이 본래부터 종래 여태까지 쪼구 나는 쪼구 말하며 말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동 스타일 어동평이다 어동사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향라이 써주세요 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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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부터 종래 쪼구 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생 와 샹라이 똑같아요 바꿔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동 스타일이에요 어동사랑이에요 어동평이에요 어동평이에요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는 이생 와 샹라이 같이 써면 돼요 타 이생 시거 쪼시 더 른 타 이생 시거 쪼시 더 른 그는 언제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우지오 메이 러 하우지오 메이 러 오래동안 뭐 뭐 안한다 워하우지오 메이 쥐 쥐 러 워하우지오 메이 쥐 쥐 러 나는 오래동안 헬스를 안 간다 어동때 메이 와 러 같이 붙어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우지오 메이 뒤에 무조건 러 붙어쓰주세요 쥐 러 러 러 러 러 메이 통라이 러 메이 지금까지 뭐 뭐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지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는 상하에 가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뭐 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从来没 뭐 뭐 해보세요 随时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请随时联系我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随时随디 연락의 글자 같이 붙어쓰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오월 오월 가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우리는 가끔씩 만났다 경찰은 가끔씩 이곳에 공사하루 온다 그는 자주 동사부터 써주세요 그는 자주 형제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经常 经常 자주 한상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经常 와 常常 박고서도 괜찮아요 근데经常는 강조는 말투까지고 있어요 常常는 구호 형식에서 많이 있어요 그는 자주 집을 안 간다 그는 자주 집을 안 간다 나는 언제나 시간을 어떻게 안 간다 나는 언제나 시간을 어떻게 안 편한지 모르는다 정시 뒤에 그 시 뺄 수 있어요 그냥 정 혼자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식감 부사에 대해 복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싱고라 자제엔